안녕하세요 펴맛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건요 그래픽카드 as 규정입니다 자 이거 왜 준비했을까요 썸네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채굴 그래픽카드가 매물로 팍팍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다가 이더 채굴이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쏟아질 것이고 가격이 더 내릴 것입니다 심지어 3000cg같은 경우는 대부분 as도 남아있어요 그다보니 분명히 채굴 그래픽카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을겁니다 아니면 지금 고민을 안하더라도 더 내리면 사겠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거에요 에이 나는 절대 채굴 제품 안산다 아 이러시는 분도 있을텐데 사실 못파는 물건이란건 없습니다 가격이 중요할 뿐이에요 물도 파는 세상에 그래픽카드 못팔게 뭐 있습니까 가격만 싸면 분명히 사시는 분도 있을까란 말이에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as 규정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신제품 사시는 분들도 이 규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최근 기준의 as 규정을 제가 일일이 검색을 했어요 녹아도 좀 했습니다 보시면은 어 이거 아니구나 상당히 많은 사이트를 쭉쭉쭉 들어와서 일일이 다 봤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구 규정하고 요새 규정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거 다 제가 한번 선별해서 표로 만들어 놨고요 그 중에 특히 채널 제품에 대한 페널티가 규정에 있는 브랜드를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표를 한번 같이 보면서 각 브랜드별로 어떤 규정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공통 규정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제품 파손되면 as를 해줍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누가 뿌셔먹고 왔는데 이거 고쳐주겠습니까 안고쳐줘요 근데 조금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pcb 기판의 변형이라고 제가 적어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래픽카드가 많이 휘다 보면은 회로가 끊어진다든지 혹은 일부 소자의 불량이나 아니면 사용상의 먼지 같은 거 습기 같은 거 문제로 불에 타는 경우가 있어요 pcb 기판이 그런 경우 as가 안됩니다 자 불에 탄 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픽카드 불탐치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놓고 그을음이 생겨요 자 이런 경우 as가 안되니까 이거는 손으로 안된데도 as가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규모 경영상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채굴 제품을 사실때 분해를 해서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틈틈이 봐서 외관상 탄부부에 있는지 없는지는 보셔야 될 겁니다 기능은 당연히 잘 들어가는지 봐야 되겠지만 처음에 봤자마자 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반품 때리세요 천재지변 아 이번에 수의지역이 꽤나 되는데 물에 잠긴 그래픽카드 as 안되죠 그렇습니다 as 안되요 이건 사설 수리 맡겨야 되요 다수의 소자 단락 소자 단락이라는게 뭔 얘기냐면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여러가지 부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모스펫 커피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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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이냐 커피시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초크라든지 아니면 MLCC 부터 시작해서 소자료 짠 것들이 저항류 아니면 퓨즈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수가 떨어지면 as 거부당해요 물론 그것은 파손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당연히 되는 거고요 한두 개 떨어졌는 경우에는 as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as 한번 보내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대놓고 눈에 보이는 파손이 있는 경우 변형이 있는 경우는 as 가 안됩니다 고주파 같은 경우에도 as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신데 고주파는 as 센터의 판단에 따라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냈을 때 솔직히 대부분 안되요 안되고 진짜 정말 심한 애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미 연세가 좀 있으시죠 그 정도 되는 사람한테도 들릴 정도의 고주파 이런 것들은 as 가 보통 됩니다 근데 내만 들린다 뭐 또 헤드새 끼면 잘 안들리는 수준이다 이러면 as 잘 안되요 심지어 as 돼서 교환되어온 제품이 더 시끄러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약간의 고주파 나는 건 보통 창고 쓰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진짜 뽑기운 나쁘면 교환받은 게 더 심하게 나오고 그걸 또 재차 교환해달라고 하면 잘 안해줘요 펜서험 같은 경우에는 as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내보는 게 좋아요 보통 펜서험이 심하면 2차 구매자에 대한 제한적 보증 내용이 다소 보이거든요 2차 구매자가 뭡니까 중고로 사시는 분들 중고로 사시면 뭐 as 기간 같은 거 페널티가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고로 사실때는 웬만하면 구인영수증 같이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구인영수증 못 받았다 그럼 보통 시리얼로 as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제품의 개조 또한 as 거부 사유입니다 오버클럭해서 커튼은 표가 안 나지만 개조 바이오스를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자동 오버되는 개조 바이오스라든지 아니면 더 폭넓게 전력공급 혹은 메모리 오버가 되는 개조 바이오스 이런 거 씌우는 경우 당연히 as 거부 사유입니다 그 외에 딱 봐도 커튼에서 표가 나는 쿨러 변경 뭐 아니면은 슈라우드 껍데기죠 껍데기나 방열판 변경도 as 거부 사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에는 안 보이지만 뜯고 나면 확인이 되는 서멀패드 변경 이것도 as 거부 사유고요 금속수 아마 리퀴드 같은 거 쓰시면 있잖아요 as 거부 사유입니다 이거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서멀패드가 그 이 제품의 본래 서멀패드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확인이 필요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어 제품 분해도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귀찮겠지만 그 이런 테크파워 같은 데와 보면은 제품 분해했는 거 나오거든요 서멀패드 뭐 썼는지 보고 싶으면은 요 3번 항목 들어가면 있어요 요런 거 보시면은 얘 기본 썸을 뭔다 이런 게 보일 테니까 보시죠 이거랑 똑같은 거 썼는지 변경이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아요 아 물론 이거 일일이 다 명시 안 해놓을 거기 때문에 모르고 사시는 분도 꽤나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WD40 펜 제대로 안 들어간다고 뿌리시는 분도 정말 많은데 이것도 AS 거부 사유에요 니가 이걸 어떻게 하는데 WD40은 특유의 향도 조금 있고 이거 자주 보신 분들은 묻은 거 민떼 가지고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으니까 이거 펜 잘 안 들어간다고 뿌리시는 분도 좀 있는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침수나 부식도 AS 거부 사유입니다 네 물 쏟아 가지고 침수되거나 이것도 티가 나요 완전 진짜 깨끗하게 말리지 않는 이상 잘 모르는데 깨끗하게 말리면 잘 모른데 깨끗하게 말리지 않는 이상 티가 납니다 그리고 부식 이거는 이제 습기가 많은 환경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에어컨 앞에 두고 쓰면 부식되는 경우 좀 있어요 부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소자가 붙어 있는 쪽에 부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 쓰시는 제품의 방열판 아니면 구리 힙합 이런 부분이 심하게 부식되는 경우도 AS 거부 사유에 속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AS 기간 남아 있는데 사설 서비스 센터 이용해서 AS 하면 이거 티가 나거든요 납때문하면 티 나요 그래서 이것도 AS 거부 사유니까 말 그대로 손을 대지 않고 사용을 하셔야 AS 거부를 안 당합니다 자 그렇게 공통사항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 각 브랜드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아수스 자 임의분에 불가합니다 뒤에 스티커 붙어 있어요 밀봉 스티커 있기 때문에 뜯으면은 바로 티가 나요 뜯는 순간 AS 빠이빠이예요 썸월 제도포는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분해가 안되니까 다만 온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AS한테 입고하시면 제도포 해줍니다 이거 규정 바뀌었어요 올해 들어서 아마 바뀌었나 그랬을 거에요 작년 말인가 올해인가 개인당 2개까지 해주는데 이 항목이 왜 있냐면 막 10개 20개 들고 오시는 분들 분명히 채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펜트해 주겠다는 얘기죠 PC방 같은 경우에는 30개까지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30개 온도 문제 있는게 30개나 나올 리가 잘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해주겠다는 얘기고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튼 그래서 분명히 채굴에 대한 페널티즈를 주려고 하는게 눈에 보입니다 채굴 제품 AS 규정 인텔은 처음 시리즈 때 그래프카드 유통 안 했기 때문에 채굴 제품은 유통 안 했어요 물론 일반 제품은 채굴 흘러갔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채굴전료 제품에 대한 AS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채굴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RMA로만 AS 진행됩니다 보통은 RMA로 진행 안 하고 가지고 있는 리퍼품으로 교환을 해줘요 리퍼가 없을때 새 제품 교환해 주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하여튼 바로바로 맞교환 AS가 되는데 채굴 제품으로 확인되면 교환 안 해주고 이거를 거의 한달 가까이 걸리는 대만에 AS 보냈다가 받아와서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조 바이어스 적용시 AS 불가 사유가 있습니다 이거 밑에도 있는거죠 밑에도 있는건데 이거를 또 따로 적어놨더라구요 그래서 개조 바이어스 원복 안 하면 AS 안될겁니다 LHR 제품을 논 LHR로 바꿔달라든지 논 LHR을 LHR로 바꿔달라든지 메모리를 삼성 메모리 기반인 걸로 달라든지 이런 선별 출고 불가능합니다 수익률 좋은거 주세요 이런거 안됩니다 이런거 요구하시면 안돼요 이거 해준데 없어요 제가 밑에는 귀찮아서 안 적어놨는데 다른 애들도 다 안됩니다 어느 회사가든 이런거 안해주니까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공통사항은 넘어가고 구입 영수증 기반은 14일 초기불량 책임져줍니다 초기불량 같은 경우는 새제품 맞교환이죠 14일까지 해준다고요 긴 편에 속합니다 14일 해주는 데가 네 군데거든요 자 그 다음 기가바이트 볼게요 기가바이트는 JCN하고 PC 디렉트라는 회사 두 군데가 AS가 별도입니다 JCN은 CS 이노베이션에 위탁을 했고요 PC 디렉트는 자체 AS를 해줍니다 어쨌든 기가바이트 본사에서 원칙적으로 분해 불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써몰제도포하고 써몰패드 교체를 하면 안되는데요 사실 이거 얘네들은 밀봉 스티커가 없기 때문에 뜯어도 표가 안나요 여러분이 나사를 해먹는게 아닌상 나사 위에 머리 다 망가져 이러면 들킬텐데 그게 아닌상 표가 안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원칙적으로 안되는데 뭐 여러분이 써몰제도포나 써몰패드 교체하고 AS 보낼 때는 원복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파손 없으면 AS 해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거는 JCN이고요 PC 디렉트도 원래 JCN하고 똑같았는데 PC 디렉트는 채굴이 한참이되 21년쯤에 이미 분해 및 비공식 써몰패드 그리스 사용을 금지한다 라고 다시 공지를 내렸어요 그래서 분해를 하면 안되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분해했는거 티가 안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분해해서 원복했다고 하면 AS 거부하지는 못할겁니다 어쨌든 그건 속이는거니까 안좋은 짓이겠죠 저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여튼 원칙적은 분해 불가하지만 써몰제도포랑 써몰패드 교체를 하고 난데 원복하신다면 AS 받는데 제한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채굴 제품에 대한 AS 규정은 별도 없고요 일반 채품을 채굴로 사용했을 때 또 딱히 없습니다 근데 어떤 솔직한 소비자가 직접 이거 채굴했던 제품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혔을 때 AS가 페널티가 있다는 답변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개인 채굴을 했더라도 채굴했다고 밝히는 순간 당연히 페널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안밝히는 사람이 대부분일거기 때문에 보통은 문제가 없겠죠 자 기가베트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MSI입니다 MSI도 기가베트는 똑같아요 원칙적으로 분해 불가입니다 다만 서멀제도프 및 서멀패드 교체는 지조적인 손상이 없을 때 원복을 하신다면 AS 해준대요 그리고 일반 제품 구매시 채굴 여부를 꼭 확인하고 사시라고 적어놨던데 이거는 뭔 얘기냐면 야 우리가 언젠가 채굴 제품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클 때 채굴 제품인거를 펜트 주겠다라는 걸 공시해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채굴이 안 된 제품을 중고로 사시라는 얘기를 돌려 얘기한 겁니다 MSI 같은 경우에는 마이닝 전용 제품을 판매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7년도 8년도 얘기입니다 17년도 18년도 지금하고는 상관없고 얘네들 AS 어차피 다 끝난 거니까 무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제품을 채굴장에 판 적이 있어요 채굴장비 납품 업체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건 내린 적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 납품 업체의 보증 기간을 확인해서 6개월 동안 제한 보증을 해준답니다 물론 뭐 슈프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 들어갈 확률이 좀 낮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히 개조 바이오스나 쿨러 교체 패드 교체 이런 거 다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원복 다 하고 AS 받으셔야 되고요 채굴 제품의 경우 3개월 안이라 해도 서비스 제약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옛날 마이닝 전용 제품 나가는 것도 3개월 안에 뭐 문제 생겨서도 AS 안 해주는 거부사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뭐 아무 상관없는 얘기겠죠 지금 마이닝 전용 제품 AS 남은 놈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게 17년, 18년도에 나온 제품인데 이건 다 의미 없는 내용이고 그냥 MSZ 킥판 똑같이 원복 하에서 보내면 채굴이라는 게 대놓고 티가 나지 않는 이상 AS 해준다는 얘기에요 초기 변량은 구입일 기준으로 10일 새 제품 교체해줍니다 자 그 다음은 ENTEC거 ENTEC거 ENTEC거는 분해하면 안됩니다 얘 봉인실 있어요 그 위에 나사에 붙어있는데 이거 훼손되는 순간 AS 불가 그리고 써몰패드 손상이나 이미교 TC AS 불가 이건 당연히 분해하는 게 티가 날 테니까 AS 안 해줍니다 근데 AS 불가가 그냥 아무 AS도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제조사에다가 그러니까 펠릿이죠 펠릿에다가 RMA는 보내준대요 근데 RMA 보냈을 때 이 제조사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AS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RMA 해줘봤자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어쨌든 EMTEC은 분해하시면 안 됩니다 EMTEC 제품 중고로 살 때 분해한 자국이 있다면 사시면 안 돼요 물론 요새 봉인실 같은 것도 스티커 따로 판다 그러니까 잘 가리면 티가 안 나가지고 좀 일반 구매자가 알아보기는 힘들 거예요 자 마이닝 전용 제품이 나왔는데 6개월부터 1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예전에 나온 거라서 지금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환경이 아닌 경우로 이게 뭔 얘기냐면 채굴용 상업용 투수환경 이런 용도 쓸 때는 AS기간이 있더라도 AS 안해준다는 항목이 별도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채굴용이라는 게 들키는 순간 AS 안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 EMTEC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해를 못하게 되었으니까 분해하는 순간 AS가 안되고 채굴한다고 서블패드 가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안되고 거기에다가 개조바 AS 이런 거 씌워져가지고 채굴 제품인 거 들키는 순간 AS 안됩니다 얘도 원복 다 하면 상관없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일반 유저가 이 봉인 씨를 구해가지고 다시 씌우기는 어려운 노릇이니까 일반 유저는 어렵죠 이런 원래 채굴에 어느 정도 뾰삭한 분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겉으로 한번 유관상 뒤에 시리얼 라든지 아니면 나사에 분해 방지 스티커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다 붙어 있나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서멀패드 같은 경우도 펠릭스에서 기본으로 쓰는 서멀패드하고 색상이 똑같은지 한번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MTEC 같은 경우에는 구입영수증기만 10일 자 그럼 갤럭시에요 갤럭시는 분해에 불과 항목이 있어요 근데 실이 없어 그래서 분해해도 잘 몰라 나사 손상 없으면 그리고 갤럭시는 소자 5개 이상 떨어져 나가면 AS 안해준다는 항목이 특이하게 딱 적혀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외관 파손에 속하기 때문에 원래는 안해주는 게 맞아요 뭐 어쨌든 한두개 세개 뭐 이런 건 해주겠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AS가 괜찮다고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분해에 불과 항목이 있기 때문에 서멀패드 같은 건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되겠죠 안됩니다 서멀제도포 같은 경우에는 티가 안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채굴정률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3개월이에요 근데 이것도 보증기간이 옛날에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제품 유통도 안되고 신경 안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일반 제품에 채굴사용시 제한 항목은 갤럭시는 없습니다 3차시리즈는 채굴정률제품이 안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3차시리즈 샀을 때 갤럭시 제품은 채굴제품이라고 페네티 받을 일 써몰패드 교체망 없으면 없을 것 같아요 페네티 받을 일이 없을 것 같고 근데 하나 걱정되는 것은 그 3070 8핀이 들어간 라인업 중에서 한 가지가 시중에 안 풀리고 거의 전장 채굴로 들어갔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 시리얼 같은 걸 따로 채굴용으로 나갔다 이렇게 안 적어두더라도 채굴로 나가는 건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페네티 주려고 하면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했을 때 그 다나와 들어갔을 때 갤럭시 판매 제품 이 안에 들어가는 걸 내가 샀다 그러면 사실상 페네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거에요 걔는 이제 다나와에서도 둘먹 안 됐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갤럭시는 구입일 영수증 기반으로 14일 그 초기불량 새 제품 경환을 해줍니다 그 다음 조택 보겠습니다 조택 아 지금 와서는 지적 서벌제도포 가능한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본인이 직접 뜯어가지고 서벌제도포하고 서벌패드 교체하셔야 됩니다 다만 당연히 얘들도 훼손이 있으면 안 돼요 GPU 빠겨먹는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자 일반 제품 채굴 사용된 경우 보증기간 내여라도 수리 불가라는 항목이 새로 생기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알아보기 힘들지 채굴제품 AS 규정 별도 규정 없습니다 일반 제품 채굴로 사용시 AS 안해준다 라는 항목이 있긴 있습니다 제품이 이미 분해 시 AS 거부사유라는게 얼마 전에 추가됐어요 이거 그 조택 AS센터 그 항목 보시면 있긴 있어요 어디서 봤더라 내가 걔만 그 글씨체가 좀 다릅니다 조택 조택 자 조택 보면은 얘만 글씨체가 다릅니다 제품이 임의로 분해한 흔적이 있거나 분해한 경우 맞죠 다른거랑 다르죠 이거 얼마전에 추가된거에요 근데 사실 뭐 써머제도포나 써머패드 교체는 해도 된데요 구입일 영수증 기반으로 7 새 제품 교환해주고요 초기 분량은 얘가 좀 짧죠 대신 확대 보증 서비스가 있어요 2년 추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총 5년에 AS를 해줍니다 근데 3년은 리퍼 교체를 해주는데 뒤에 2년은 RMA 가는거에요 근데 나 무상도 안해요 여러분이 비용은 내야됩니다 2만원 정도의 RMA 비용을 내야된데요 그래서 뭐 없는거보다 나은건 분명히 맞습니다 음 5년이란건 나름 메리트가 있죠 하지만 이건 초기 구매자가 14일 안에 등록했을때만 가능한겁니다 중고로 사신분들은 안돼요 물론 뭐 중고로 사신분들이 초기 구매자인 척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긴 한데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중고로 사신분들한테는 확대 보증 서비스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아 쭉 보고 생각하는건데 조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채굴 제품 사셔도 페널티 받기가 좀 어려워요 얘네들이 뭐 직접 써몰제도포나 써몰패드 교체하는걸 허용해줬기 때문에 이거 써몰제도포나 써몰패드 교체했다고 채굴이라고 우길수도 없는 노릇이고 개조 바이어스 대답을 씌우지 않는 이상 이거 뭐 알 방법 있나요 없지 없으니까 조택거는 별 펜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컬러풀입니다 컬러풀은 임의분에 불가입니다 임의분에 불가라서 여러분 직접 써몰제도포나 써몰패드 교체하시면 안됩니다 밀봉실도 있어요 하면 안돼요 근데 센터에 보내면 온도 문제가 있으면 써몰제도포나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직접 안하시고 일반 유저들은 센터 보내시면 됩니다 근데 채굴 있는 사람들이 써몰패드 바꿨다 그러면 그때 고치 아픈거지 이러면 AS 못 받아요 스티커도 떼주면 AS 못 받는거지 뭐 채굴 전용제품의 AS기간 이것도 옛날에 채굴 전용제품 나왔을 때 얘기하니까 무시해도 되구요 일반 제품 채굴로 사용했을 때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컬러풀은 아니요 수증이 없어서 제절 기준으로 유통 그러니까 제절 기준으로 AS 받게 되면요 유통기간 3개월을 추가로 넣어준답니다 그래서 컬러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된 제구품을 사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그냥 역수증 없어도 거의 풀 AS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개조 바이오스 면은 마찬가지로 거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조 바이오스 덮어진 채굴 제품을 사시면 안되고요 써몰 재덮어 해줄 때도 있고 그냥 리퍼로 교환해줄 때도 있대요 그래서 AS 보냈을 때 써몰 재덮어 하려고 보냈는데 그냥 리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입일 기준으로 14일 초기 불량 시 새 제품 보내줍니다 컬러풀 거 잘못하면 써몰 패드 막 바뀌었는거 사면 채굴 제품 그런거는 AS 거부당하시니까 조금 조심하게 좋을 것 같아요 팰릿 임의분해 불과 가상화폐 채굴에 대한 사항은 AS 대상이 아니라고 빨간색으로 적어놨더라고요 임의분해 했을 때 RMA는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팰릿이 해줄 때나 되는 거고 보냈는데 RMA 안된다 이러면 AS 못 받는거죠 그래서 펠릿거는 채굴했는 제품 사시면 안될 것 같아요 스티커 회상되었으면 얄짐없이 거부당할 확률이 없습니다 뭐 이거 법적으로 싸우면 이기지 않느냐 그러는데 소비자가 법적으로 싸우면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길 수야 있겠지 근데 그 아니 이거 뭐 얼마짜리라고 변호사 사가지고 법적 싸움 들어가겠어요 서버원에 얘기하면 그냥 해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서버원이 무조건적인 소비자표는 아닙니다 규정에 이렇게 적어놨다 그러면은 빡고 먹을 확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펠릿거는 채굴 제품이라 그러면 웬만하면 좀 거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도 이제 새제품 사셨을 때는 구입일 기준으로 14일동안 초기불량 새제품 교체를 해줍니다 HTCOM이 펠릿 AS 해주는데 좀 빡빡할 것 같아요 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노3D 임의분해불가입니다 분해방지 스티커 해선시에도 마찬가지로 AS 불가입니다 채굴로 사용했을 때는 보증 무효라고 적어놨어요 채굴정용카드 이노3D꺼는 3개월 알렉스꺼는 아 엑슬이네요 알렉스란다 엑슬꺼는 1년 정용카드 나온적이 있었나봐요 근데 얘네들 정용카드는 본적 없어서 나왔는지도 몰랐네 일반그래픽카드 채굴 사용시 제품 보증 무효다 저의사의 정책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 무효라서 AS 거부당할 수도 있고 제휴사 RMA 보내봤는데 해준다고 하면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 실외선은 안되니까 써몰패드 교체는 채굴제품 그냥 사면 안될거고요 이노3D꺼는 뭐 그런거 손 안되고 채굴했는거라면 사실 뭐 사셔도 티는 안나니까 AS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입 영수증 기반으로 10일 초기 불량시 새 제품 교체를 하더라구요 프리미엄 서비스랑 서비스 해주는 제품이 있는데 걔네들은 1년 하더라구요 하여튼 그런데 쭉 보면은 대충 공통적으로 느껴지는게 있죠 뭡니까 써몰패드 교체했는거는 AS 거부당한 확률이 있다는거에요 실제로 거부당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몇개가 있어요 근데 뭐 교체하더라도 해준 데도 있기도 하고 지사손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싸우기 싫어서 해주는 경우도 있는거 같아요 뭐 어쨌든 여러분이 사실 때 채굴제품 서멀패드 교체된거라면 안사는게 좋습니다 어느 수입사도 똑같은거 같아요 조택꺼 빼고 그리고 봉인 스티커 훼손되는거 이 경우도 웬만하면 사지 않는게 좋습니다 원래부터 봉인 스티커가 없는 뭐 조택이라든지 갤럭시 기가바이트 요런 애들은 티가 안나니까 그렇다 쳐도 나머지 애들은 봉인 스티커가 있거든요 뭐 아수스라든지 컬러풀 엠텍 이런 애들이 있어요 펠릿도 있고 이런 애들은 스티커가 훼손되면 AS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중고로 사실때 그 부분은 꼭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스티커 어디 파는데 있지 않나요 찾아가 붙이면 되죠 근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티 나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취한지 싫어서 안하는게 좋아요 저는 웬만하면 자식적으로 사는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최고제품 사실 때는 진짜 엄청 싼 느낌이 들때나 사세요 AS 못받는다 생각하고 아니면 AS기간 남아있는거 메리트있게 쓰고 싶으면 여기 적혀있는 내용은 다 지키셔야 돼요 오늘도 지켜줬는 제품은 사야 특히 개조 바이어스 운복한거 그리고 써몰패드 교체 안한거 스티커 훼손 안한거 이런거 사셔야 여러분이 제대로 된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참 분해할 때 분해하지 말라고 봉인 스티커 해놓는거 이거 했었는데도 안되겠지만 최근에 있는 제품보면 은근슬쩍 그 일반 시리얼 번호 있죠 SM번호 적혀있는거 이거 바코드 망개졌거나 아니면 세차게 해가지고 찢겨져 나갔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것도 다 AS 안되니까 진짜 바코드 나가는 것들은 AS 무조건 안된다봐야되요 SM번호 없어진거 이거는 진짜 주의깊게 보셔야되요 중국으로 살 때 그래서 구매하실때는 직거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택배로 받을때는 사진을 다 찍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 거래를 충분히 많이 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래도 사기 많이 당하니까 어쨌든 책을 구매하실때는 진짜 잘 고민하고 구매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AS 규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AS 규정은 자꾸 바뀌다보니까 제가 지금 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라도 뭐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을수도 있고 최근 제가 공지기준으로 다 적긴 했는데 실수로 틀린 부분이 있을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혹시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자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저희는 rested이 다행이 자세히 다시 한번 알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인사의 정상자 명옆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